이번 주에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목요일날은 좀 비가 왔었어요 목요일날 비가 오는데 비가 올 땐 또 이렇게 치익 하는 소리가 잘 어울리는 게 이제 부침개 부침개 좋아하세요 어 좋아합니다 저는 뭐 밀가루 음식 웬만한 거는 다 좋아요 라면도 좋아하고 뭐 피자도 좋아하고 밀가루 쓰는 거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그쵸 저는 김치 부침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살이 안 찌시네요 일적으로 좋아하시는 거에 반해서 또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좀 많지 않을까 빨빨거리면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소모도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으니까 그 계절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또 가는 종목도 있고 생각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템하고 수급인 것 같아요 저번 주에 그래서 좀 주의깊게 봤던 종목 좀 제시했던 종목 어떤 거였나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케이치 바텍 말씀을 드렸고요 잘 갔습니다 목표가 거의 근접할 때까지 목요일날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천천히 차익 실현을 좀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 뭐 2만 2천원까지 한번 열어두셔도 일단 될 것 같은데 IT 부품주가 저는 많이 빠져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많이 빠진 IT 부품주 중에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성장 회복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요거를 고민하다가 이제 케이치 바텍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는 회복이 되고 있어요 분명하게요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스마트폰이 좀 덜 팔리고 중저가 위주로 많이 팔렸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플래그십 그러니까 조금 비싼 폴더블이 됐던지 간에 요렇게 좀 비싼 가격이 있는 스마트폰의 판매도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더블 폴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생소한 용어라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더블은 색처럼 접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접는 건데 더블 폴딩은 이제 Z 모양으로 한번 접고 한번 더 접는 겁니다 위로 그럼 이제 두께가 3배가 되겠죠 그거를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얇게 만들어야 되네요 또 그렇죠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더블 폴딩 스마트폰까지 활성화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아직은 폴더블 안 쓰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뭐 얇게 접었을 때 이 접히는 부분에 대한 그 불편함 이런 부분들을 삼성전자는 많이 해소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더블 폴딩 시장이 온다라고 한다면 관련해서 스마트폰 부품도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고가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IT 부품주가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KH 바텍을 이제 말씀드렸지만 다른 IT 부품주들도 전체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보였고 다음 주에도 이런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애플의 전략을 보면 하반기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조금 더 늘려가겠다 이런 전략을 기본으로 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품주에는 좀 더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물러나면서 안드로이드의 명실장부한 최강자는 삼성전자가 됐어요 삼성전자도 LG전자가 빠지니까 지금 라인업 자체를 더 다양하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저가, 중저가, 고가, 완전 플래그십 이런 식으로 층을 기존의 세 개로 나누던 걸 네 개로 나눠서 풀을 늘렸습니다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영될 수 있다 라고 보니까요 움직이지 않았었던 IT 부품주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 충분히 투자로써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제 2주 전에 가지고 나오신 종목 네 그쵸 저는 어떤 흐름을 보였나요? 저는 요즘에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트렌드를 타자 그리고 결국 좋아질 종목을 하자 그럼 속이 편하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카카오게임즈라는 종목을 제가 드렸었어요 이거 참 속 편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카카오게임즈를 보면 요즘에 오딘인가요? 오딘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신작인데 그래픽 같은 게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래픽은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게임 게시판 가도 카카오게임즈에서 나오는 신작 게임에 대한 그 말들이 굉장히 많은 걸 봤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수팅이 단기적으로 조금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과 같이 좀 결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리니지도 긴장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건 좀 다른 특이지만은 리니지가 굉장히 매출 1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렇죠 아직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대작이 나올 때마다 리니지 긴장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매출 부분에서 1위에서 내려오거나 이런 적이 딱히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오딘이 어느 정도라도 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이제 막 출시되고 있는 대작이기 때문에 모멘텀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게임은 장점이 뭐냐면 한번 개발이 되고 나면 그리고 나서 그 일대 다수가 됩니다 제조업과 다른 부분은 이게 이제 굴뚝 없는 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만 힘들지 매출액이 기하급 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로직이 있어요 네네 특히 카카오게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개발사라는 게 있고 퍼블리싱 업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이 퍼블리싱 업체라는 부분입니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두각받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하기에는 카카오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은 네이버보다도 카카오를 더 익숙하게 쓰고 있는 부분이 휴대폰 때문에 그렇죠 휴대폰에 카카오톡은 대부분 많이 쓰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 터너라운드라는 부분과 함께 저평가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 구간에서 다지고 나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볼 때 이제 리니지 대표주자 엔소프트 같은 경우는 20조를 넘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카카오게임즈는 5조도 못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평가나 상대적 비교를 했을 때 2분의 1감만 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10조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때 5만원, 6만원, 4만원 이렇게 들었는데 메스코 5만원, 목표가 6만원, 순정가 4만원인데 목표가에 점점 더 도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두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렌드를 좀 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상대적으로 좀 저가 있는 종목을 최대한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도 저가 종목은 어쨌든 순환매가 돌면서 올릴 수도 있는데 고가 있는 종목들은 아무 이유 없이도 차익실현이 5%는 7%는 나올 수 있잖아요 고가에서 물리게 되면은 회복까지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이제 밑에권에서 그렇게 많이 두각받지 못하는 그 시기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지금은 고점 종목을 따라 잡는 매매가 가장 위험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주의하시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그 부분이 공감하는 게 사실 런앤런에서 처음에 갖고 왔던 게 동일고메트였어요 네네 동일고메트 정말 안 갔거든요 근데 거래가 많이 없죠 거래가 많이 없었죠 근데 그래서 이제 동일고메트 별명이 뭐였냐면 동고였습니다 동고 안 간다고 돈트고 근데 결국은 회사가 좋고 펀더멘탈이 좋아지니까 결국은 다 올라오고 나서 오히려 바닥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좋은 기업을 매수하고 좋은 기업을 진행한다면 결국은 빚이 뜬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좋은 종목 보자 이렇게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